K-STAT RABBUS K-STAT RABBUS 이번 드라마는 제가 결정할 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제가 전작품이 야경꾼일지 그 전작품이 황금무직이었는데 아무래도 드라마 자체가 좀 무게감이 있고 캐릭터가 좀 무게가 있었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드라마는 20대가 지나기 전에 좀 더 로맨틱한 드라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됐고요 지금 거의 10부 정도까지 촬영을 거의 맞춰가는데 굉장히 그동안 제가 연기했던 캐릭터와 뭐 연기적인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연기를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내가 이 캐릭터를 보여줘야겠다 이런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에 몰입할 수 몰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굉장히 신선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익게맨 라멘 때가 그래도 인기가 좀 많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이번 드라마는 익게맨 라멘 때 보다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으면서 네 저희 드라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촬영장 분위기는 아무래도 지금 거의 또래 친구들하고 촬영을 하다 보는데 사실 좀 부담스러운 건 제가 그중에서 제일 선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연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뭐 저나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드라마가 사전제작이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굉장히 많고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좀 충분해서 이번 드라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연기를 하는 스타일이 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바뀌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 이번 작품은 좀 더 릴렉스되게 해서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저는 캐릭터 연구를 할 때 일단 좀 중요시하게 이제 이제 대사 톤 그리고 뭐 표정 뭐 캐릭터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아무래도 이번 드라마는 처음 더 릴렉스되게 해서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드라마 캐릭터를 만들면서 일을 알았다 준비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간작 경험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책도 그렇고 영화 그리고 뭐 드라마 그리고 그리고 뮤지엄들을 많이 가서 그림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행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일본 여행을 혼자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20일 가량 도쿄 도쿄 나고야 히다텐들 도시로 혼자 시간 세트하고 돌아다니면서 저 혼자 많이 시간을 보내고 저의 마지막 20대를 일본에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배우로서 연기였는데 굉장히 큰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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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